네 오늘 시장 키워드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한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최대 31조 원을 쓰겠다고 밝혔고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10조 원을 설비에 투자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반도체 분야의 설비 투자로 전년 대비해서 20% 증액한 35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아무쪼록 이러한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설비를 투자하고 생산 공장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장비 업체들 충분히 수혜가 이상되고 이 개선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돼서 오히려 시장의 이슈 키워드를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 차량용 반도체, TV, 가전제품 등등 정말 다양한 곳으로 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는 한동안 우리 시종자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종목을 선별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업종 키워드로 가볼게요. 업종은 어떤 업종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업종 키워드는 요즘에 핫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업종으로 키워드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러시아의 백신이었죠.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백신 스푸트니크 V 효능이 아무래도 97%가 넘는 것으로 추가 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라고 하는 RDIF라는 펀드에서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두 차례 모두 접종한 무려 380만 명에 대한 분석 결과가 1차적으로 접종 후에 35일이 경과한 뒤에 감염률이 0.02%였다고 밝히면서 같은 기간 비접종자 감염률을 따지면 1.1%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았다라고 밝히면서 오히려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위탁 생산하는 CMO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업종 키워드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스푸트니크 백신 효과 97.6% 높은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러면서 요즘 백신 관련주들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조금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종목 키워드로 가볼게요. 종목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종목 키워드는 코어롱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으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어롱 인더스트리가 글로벌 환경 책임 투명 경영 즉 ESG 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라는 이러한 기관에서 무려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골드 등급은 말 그대로 심사 대상 중에 상위 5%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코바디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국제 조사기구다. 아무튼 여기서 공신력 있는 이러한 조사기구에서 선정한 만큼 아무래도 큰 또 이 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심사 대상 기초 화학 업종 총 2607개 업체들 중에서 환경 및 노동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상위 3% 수중에 해당되는 올해 골드 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목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